하이 마트 모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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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이마트 롯데타워점에 나와있는데 오늘 2시부터 많은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혹시나 지금 롯데월드 몰이시거나 근처 오신 분들은 구경 오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심사도 할 거라서 2시부터 야구 봐야 된다고? 어쩔 수 없죠 뭐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발음 챌린지도 있고 쓸어 담아 랩도 하셔가지고 저기 봉투 보이시죠 봉투? 봉투 상품권도 있고요 다른 경품들도 많으니까 근처 오시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지금 와 계세요 여기 여기 와 계시니까 여기는 하이마트 롯데월드타워 3층입니다 여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boros 벤처씨 분들은 많이 놀러 오세요 2시부터 시작합니다 Här